자전거가 면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소원이라며 우연 다 간다 먹자 뭐 네 출발 간다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자전거 잘 타시던데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 출근 말고 자전거 출근하는 거 어때요? 어렸을 때 사고를 냈어 사고? 아버지 차를 타고 달리다가 사람을 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여학생 그래서 얘기하지 그랬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자전거 타자고 자동차도 못 태워주는데 자전거리도 태워줘야지 계속 많이 힘들었어요 나랑 비슷한 또래였는데 그 애는 나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렸어 어른들이 몰려 경찰들이 들여다보지고 난 집안에 같이 맨날 며칠 정신을 놓으며 꼼짝도 못했는데 어느 날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며 이제 학교에 가도 된다는 거야 난 아무리 처벌도 받으자고 난 아무리 처벌도 받지 않을 거야 그냥 너는 때처럼 똑같은 일상에 펼쳐져 있는 거야 그땐 나한테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참 다행이다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연애하니까 좋다 정말요? 생산적인 거 이상 연애하길 잘했어 아성택의 금융 내결을 살펴본 결과 수개월 전 파주에서 윤다란이 묵었던 집 자동차 혜택 기타 관리나 유리사 집 내역이 모두 마성택의 카드 계좌로 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증빙 자료 하지만 직접적인 은행 거래 내곤 하지 됐어요 이 정도면 윤도란과 마성택의 거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전략 팀 사람들의 움직임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아직까지 정보유출 기미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회장님의 기후가 아닐까요? 그러길 바라야죠 결혼 결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축하 인사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결혼식이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금 입금 날짜는 아 그 이번 주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쯤 대출을 받고 입금 날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해결됐네요 그 전에 레스토랑에서 봤던 여자 있잖아요 둘의 관계가 좀 오묘해 보이던데 혹시 미미랑 삐그덕거리는 게 그 여자랑 관련이 있습니까? 예전의 업무 때문에 알던 사람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온 교포라더군요 오늘 아침에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 한국 이름은 홍미순이라고 하던데 흔한 이름이죠? 대한민국 수천수만 명 중에 하나 회장님의 미미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라면서요 마인턱한테 너의 정처를 밝혀 처음부터 끝까지 너 혼자 다 한 거라고 곧 홍미순이 마인턱을 찾아내고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twentfeet 요즘에도 잃어버린 때 처음에 가르쳐 provide 그 다음 시간에 하나 그 다음 시간에 이상할 정도로 비슷해요 다른 게 있다면 전 그 사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오빠라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 기사를 보고 흥미가 생겨졌다길래 그냥 당연히 맞았나요? 네 오빠에 대한 기억은 너무 어렸을 때라 엄마한테 들은 게 다예요 날 많이 챙겼다, 이뻐했다 떡볶이까지 씻겨 먹었다 뭐 그 정도? 자상한 오빠였나 보네요 그랬나 봐요 기억에도 없는 오빠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엄마 때문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오빠 만나서 꼭 용서를 빌 일이 있으시대요 정확히 말하면 이모랑 오빠한테 용서라니 무슨... 죄송해요 실례를 했네요 가족사회에 관한 좀 사적인 얘기라서요 네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친오빠도 아니고 사촌오빠인데 어때요? 많이 든든해요 오빠가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그분 참 다정다감하신 분인가 봐요 내가 찾는 오빠도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든든했으면 좋겠네 이모가 가져요 내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저 이모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곧 이모 진짜 조카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모 동생분도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생분이 이모랑 인타 오빠한테 꼭 할 말이 있으시대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일 같아요 보고 싶어 꼭 만나실 거예요 보고 싶어 거짓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모 가지마 이거 네 거야 가지마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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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딱 형은 당연히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야 내가 왜 혼자 사러 캐릭터 워낙 그렇잖아 형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셔터킹이에요 셔터킹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입만 다물면 킹카 저 그거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인타기가 인상 자체야 너무 순하고 좋지 어렸을 때 다 미소년이라고 했잖아 입만 다물면 음 그럼 입만 열면 인상이 아주 고약해지니까 입에 지퍼래도 탈까요 저 봐 저렇게 말하는 게 극단적이라니까 장가도 가는데 그만 고쳐 얘 네 아 깜짝 아 뭐해 여기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왜 그 성공보수 다시 받겠다고 그게 아니고 정 여사님한테 회장님 어렸을 때 사고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왜 변호사님께서 사고 처리 하셨다던데 혹시 그 피해자 이름 기억하시는가 해서요 왜 인타기가 뭐라 해 아니요 회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그래 그래 언제쯤 일인데 기억 안 나지 혹시 무슨 기록이라도 없을까요 어 그쵸 뭐 집에 찾아보면 있긴 할텐데 아 근데 무슨 질 때문에 그래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그 사고 아무래도 제가 아는 사람이랑 연관된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 어서 오세요 우와 홍비미 씨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고 일부러 여기 와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영광입니다 응 응 저 싸인 중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홍비미 씨 왕팬이거든요 고마워요 성함이 최우석입니다 최우석 이야 정말 실제로 보니 그야말로 여신이십니다 자주 오세요 당근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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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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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회장한테 가서 기뜸 좀 해줄까? 어? 네 마음대로 해. 윤나란 씨랑은 어떻게 아세요? 윤나란 아세요? 맞다. 회장 동생? 그냥 예전에 좀 알던. 수고하세요. 방 과장님 저예요. 지난번 오빠 동영상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남자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최우석. 역시 맞았네요. 혹시 그 사람 연락처 아세요? 그럼 그 회장한테 가서 기뜸 좀 해줄까? 어? 평생 협박 받으며 살 순 없어.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네 회장님. 잠깐 들어와. 내 거랑 증인 두 명 거는 다 적어놨으니까 네 것만 기입하면 돼. 네. 그 대출 문제 때문에 혼인 신고 먼저 하는 거야. 알지? 그럼요. 내일 드레스 피팅하고 그리고 혼인 신고서 접수하고. 엄마한테 가서 같이 저녁 먹자. 어머니요? 엄마한테 며느리 인사 시켜야지. 네. 네. 펄펄라는 깨꼬리도 암수수로 정다운데. 외로운 니네 몸은. 왜 세상은 다 죄다 암수로 구분되어 있는 거야. 담마도 암수도.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오늘도 쫄쫄 굶어가면서. 몸매를 갖고 있는가. 그 성질 더러운 마인탁도 연애를 한다는데. 아니 나는 뭐야. 내가 마인탁보다 도대체 모자란 게 뭐가 있냐고. 실장님. 실장님이 여기서 점심 식사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도시락. 너무 많이 굶었어. 너무 많이 굶었어. 너무 많이 굶었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너무 고파. 고파. 그냥 꼭 예라도 잡아먹을까?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다라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뛰어든 하승일 뿐이야. 아... 세상에... 오빠 주변 사람들 모두... 언제부터 알았어? 일 시작하면서 마 회장 주변 조사하다가 우연해. 나도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 인터고파 어떻게... 저들을 그냥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이면 결정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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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무래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애 웨이징에 먼저 가 있어 저 혼자요 혼인 신고하고 저녁에 요양원 가려면 시간이 빠듯하지 않겠어 아 그렇겠네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먼저 가서 대충 골라 놓을게요 많이 늦진 않을 거야 되도록 빨리 갈게 4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거 같고 내가 뭘 해도 날 믿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 같고 아 닌다라니 웃는 거 보면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고 으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담아 가지고 싶어 으 으 으 내 변호사님 어 아 그때 말한 거 내가 찾아봤는데 그 피해 여학생 이름이 김제인의 김제이 그 당시나이 17세 혹시 그 학생 가족 이름도 알 수 있나요 부친 김제여 그 모친은 박지수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여 오빠인데 그 이름이 이에 기 으 으 으 김 선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물론 지역적 불리함 때문에 투자 초기에는 난항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건강 개발이 한창이라 앞으로 3년 후부터는 연 15% 까지 기대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다음 주 투자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합작 추진에 들어갈 겁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왜 오빠랑 꼭 할 얘기가 있어 아니 지금 당장 해야 해 알아 바쁜 거 그래도 조금만 짬을 내줘 알았어 나 사무실 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그만 좀 해요 그거 좀 하라구요 그렇게 마음 쓸 가치도 왜 줄 가치도 없는 인간이니까 으 정말로 서럽고 진하고 외로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시각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긴 사람은 마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6 아무래도 오빠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같아 뭐 심각한 얘기야 뜸 들이지 말고 윤달한 이랑 결혼 그만둬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못 빠짐 속고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윤달한 작정하고 오빠를 속인 거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신부님 사이즈에 맞는 드레스 몇 번 골라놨어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다 너무 예쁘네요 무슨 소리나는 거야? 결혼에 걸린 유산을 노리고 오빠 작은아버지랑 함인주 비서실장이 계획한 일이야 여자를 사서 훈련을 시키고 비서로 채용해서 오빠한테 접근시킨다 결론은 윤달한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함인주와 윤달한은 이미 알던 사이였고 함인주는 윤달한에게 내 개인 비서의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 하지만 오빠가 그 여자 농간에 놀아나는 거 더 볼 수가 없어 그만 나가 못 믿겠다면 증인도 있어 들어와요 들어와요 경증까지 마친 돈을 왜 결국은 포기했는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말 이쁘다 뭐 어디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괜찮아요 아 진짜 너무 이쁘시다 그 여자분이 부러워요 호정만 빌려주고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회장님이랑은 싫어요 세상 어느 누구와도 그런 결혼할 수 있지만 회장님은 싫어요 회장님은 싫어요 회장님은 싫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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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을 좋아하니까 회장님을 좋아하니까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드레스 그 드레스 그 드레스 그 드레스 그 드레스 그 드레스